은세씨 좀 할만하셨나요? 네, 할 줄 아는 거 못한 척하느라 엄청 애 먹었어요, 진짜. 왜 숨쉬고 계시죠? 말시키지 마세요. 두 다리를 뻗어주고 여기가요, 말려서 잘 안 펴지죠. 안녕하세요, 플라인 요가 강사 장하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반은세입니다. 네, 이제 몸도 풀렸으니까 해먹 위에서 몽키 자세의 변형인 비둘기 자세를 새롭게 배워볼 거예요. 비둘기 자세 평소에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이제 비둘기 새처럼 공중 위에서 날아보는 자세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몽키인 버전으로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다른 점이 이제는 다리를 엇갈려서 뻗어주실 거예요. 시행을 멈추고 오른발끝 해먹을 타고 올라가서 쭉 뻗어요. 이때 발목 안쪽 해먹이 감길 수 있게 두는 게 포인트시고요. 복부에 힘을 쓰시면서 발목 위에 있는 해먹을 잡아요. 여기까지 올라오실 수 있겠죠? 이제 발바닥을 안으로 돌려주면서 무릎이 바닥을 바라볼 수 있게 돌아주시면 바로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요가 자세인 비둘기 자세를 공중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해먹을 잡고 머리끝 발끝 만날 수 있게 후글 자세 둘 바텨주시고 셋 이것만 해도 우아한데 한 다리를 뻗어서 내리면 더 우아해요. 무릎 발끝을 펼쳐서 바닥으로 내려주고 여기서도 뒤로 후글 자세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은슬씨의 골반이 유연하다면 무릎 골반을 옆으로 열어서 사이드로도 열어주실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시원해 보이죠? 선생님은 굉장히 시원해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다빈치 자세에서 한 번 더 다리가 감겨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드로 쭉쭉 늘려주기 여기서 재미있게 이제 오른발끝 바닥으로 내리시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무슨 동작이죠? 다빈치 그렇죠. 다빈치 동작으로 연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셔서 다시 한 번 비둘기 자세 반대쪽도 이어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먹 위에서만 바닥을 짚지 않고 오늘 놀 수가 있어요. 너무 흥미진진하죠? 재미있게 노셨어요? 그래서 재미있으셨어요? 자 그러면 보셨던 동작들 같이 한 번 해볼까요? 네. 한 번 열심히 한 번 따로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몽키인 버전 들어가실 거예요. 뒤에 있는 해머 탄탄하게 잡아서 뒤꿈치 들고 꼬리뼈를 꾹 누르시면서 백벨트를 만들어주실 거예요. 발끝을 열고 두 다리로 앞걸기까지 그렇죠. 잘하셨어요. 손바닥 바닥을 짚어주시면서 멈추고 여기에 차이점이 뭐였죠? 다리를 위로 위로 뻗어줘요. 다리를 위로 위로 뻗어줘요. 목소리가 작아지신 것 같은데 오른 무릎을 쫙 펼쳐서 발바닥의 감촉을 느껴봐요. 복부에 힘을 쓰시면서 줄 타듯 허벅지 앞에 있는 해먹을 잡고 발목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힘 너무 좋아요. 이제 발바닥 해머가 안으로 눌러주시면서 무릎을 바닥 향해 내려보기. 그렇죠. 팔의 힘을 이용해서 엉덩이 들썩 앞뒤 50대 50의 무게로 분배해 주실게요. 된 건가요? 네. 너무 우아한데요. 골반 앞뒤로 열어주시면서 자극이 좀 느껴지세요? 네. 지금 골반 골반 쪽 자극 심하게 오는데요. 그렇죠. 저희들의 무게 때문에 계속 바닥으로 눌리면서 골반이 끝도 없이 늘어나요. 오른팔을 옆으로 펼쳐서 의사실하면 가능해요. 뒤에 있는 해먹 잡고 머리끝 발끝 만날 수 있게 훅을. 둘. 그렇죠. 셋. 고개를 젖힌 것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셨고요. 숨 쉬고 계시죠. 자 이제 앞에 있는 해먹 잡고 우아하게 긴 왼 다리도 한번 펼쳐보실 거예요. 그렇죠. 이때 골반 좀 괜찮으세요? 여기가 지금 너무 자극이 심해요. 허벅지 림프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손을 뒤로 뻗아서 오른쪽에 있는 해먹 잡고 무릎을 천장 향하게 뻗어주세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 허벅지의 자극을 느끼면서 시원하게 열어주게 지금 해먹이 발바닥에서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발바닥에 감축을 느끼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진도를 한 단계도 나아가신 것 뿐이에요. 사이드로 열어서 스트레칭 하셨다가 어차피 좀 뺄 거였거든요. 아하 네. 마무리 동작에서 다시 합쳐볼게요. 자 두 다리 모아서 다빈치 자세 허벅지 림프절 자극 좀 괜찮아지셨어요? 여기는 계속해도 그렇게 적응은 잘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일부러 좀 빨리 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들켰네요. 이제 다시 내려가실 건데요. 몽키 인버전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발목을 펼쳐서 스르르 상체만 내려주시면 돼요. 네.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몽키 인버전 만들어주시고 반대쪽도 이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반대요? 네.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대쪽은 버티지 않고 빠르게 쭉 이어가 볼게요. 왼무릎 펼쳐주시고 복부에 힘을 주면서 발목 위에 있는 해먹을 두 손으로 잡아요.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라고 했어요. 발목 회전. 무릎 회전시키면서 위로 올라와요. 그렇죠. 엉덩이 들썩들썩 중심 잡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머리 뒤로 보내서 머리끝 빨끝 만나게. 자세 아까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올라오시면서 오른무릎 바닥으로 펼쳐줄 때 오른무릎만 살짝 펼치고 자 무릎 골반 조심하시면서 양쪽 해먹을 잡아 왼무릎 천장 향하게 열었어요. 발바닥 밀어내요. 그렇죠.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공간을 만들어 밀어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왼쪽 해먹 잡고 가능하면 뒤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양손 해먹 잡고 사이드 스트레칭. 괜찮아요. 또 먼저 탈출했습니다. 죄송해요. 아까보다 길었어요. 왼발바닥 풀고 다시 다빈치. 둘 셋 이렇게 비둘기 자세 변형 배워봤는데 할만하셨어요? 네. 그래도 오늘은 지난번 시간보다 조금 근력이 생겨서인지 좀 잘 따라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잘 따라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동작만으로도 굉장히 자극이 심해요. 맞아요. 그래서 해먹 위에서는 쉬어도 쉬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탈출해볼까요? 네. 빨리 탈출할게요. 양쪽 해먹 잡고 무릎 뒤에 해먹 걸어서 발목 먼저 걸어주시고요. 이제 완전히 탈출. 허벅지 앞에 있는 해먹 잡고 두 다리 부위자. 이쁘게 두 다리 모아서 한 발 한 발 내려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백백 트랩의 비둘기 변형 자세 마무리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아까 했던 비둘기 동작을 파우치 랩을 운용해서 한번 연결해보실 거예요. 파우치 랩 기억나세요? 네. 파우치 안에 아기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자세 맞죠? 표현력이 너무 좋으세요. 아기처럼 이제 해먹 안에 들어가 볼게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해먹의 끝자락 찾아 좌우로 크게 흔들어 주시고요. 등을 뒤로 돌려서 잠시만요. 네. 이제 꼬인 것도 혼자 푸시는 거예요? 뭔가 이걸로 한 한 시간에 계속 잠시만요 이러면서 해먹을 계속 한 시간 동안 풀어. 이제 골반보다 넓게 해먹 벌려서 해먹 6번 정도 감싸주시고요. 플랍 라인 중앙으로 걸어 들어가서 골반 밑으로 해먹 꾹 누르기. 점프하지 않고 오른 골반 왼 골반 집어넣어서 먼저 앉아줄게요. 자 이제 스윙이 생기지 않게 편안하게 호흡하고요. 그렇죠. 이제 스윙이 좀 잦아 드신 것 같아요. 네. 이제 파우치 랩에서 두 손 머리 위로 합장. 합장한 손 열어주시고요. 높이 해먹을 잡았어요. 자 두 다리 뒤꿈치 해먹 안으로 집어넣어 보실게요. 한 발 한 발 집어넣고 엉덩이를 들썩이면서 무릎을 펴야 편편해져요. 엉덩이 들썩. 들썩. 좋아요. 내려가기 전에 앞으로 스트레칭 한 번만 해볼게요. 저희들의 다급해진 마음을 침착하게 발끝을 잡아주면서 후어 풀어주실 거예요. 둘 셋. 이렇게 편해진 마음으로 이제 내려가는 동작 들어갈게요. 등만아 올라오시면서 다시 두 팔 만세. 허리 위로 해먹 올라오지 않게 엄지손가락 해먹을 꾹 눌러주시고요. 상체 먼저 내려가 보실게요. 정수리 바닥 향해 내려주시면서 허벅지 앞에 있는 해먹 잡고 몸을 늘어뜨려요. 그렇죠. 우아하게 상체 먼저 낮추시고 발끝 살짝 꺼내주고 해먹을 밀어내면서 그렇죠. 부드럽게 쓰다듬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락을 걸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해력이 좋으세요. 자 이제 복부에 힘을 쓰시면서 왼쪽 발목 위에 있는 해먹을 잡고 자 오른발은 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오른무릎 안으로 집어넣을 때 팔 힘을 이용해서 올라와요. 그렇죠. 화이팅. 한 번에 성공하셨어요. 둘. 셋. 아까 비둘기 자세처럼 뒤에 있는 해먹 잡고 등허리도 훅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왼무릎을 앞으로 펼치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양쪽 해먹을 잡고 왼무릎을 앞으로 펼쳐볼까요. 그렇죠. 이제 발가락 빼꼼 보이셔도 괜찮은데 다리가 좀 나와 계시네요. 둘. 이렇게요. 그렇게 살짝 꺼내주시고 여기서 무릎 골반을 뒤로 더 열어보세요. 그리고 뒤에는 해먹을 잡아 어깨 해먹을 걸어주시면 조금 더 쉽거든요. 왼쪽을 걸어뜨리고 오른쪽 어깨 걸어볼게요. 오른쪽 어깨 걸고 머리 늘어뜨리시면서 두 팔 만세 두 팔 떼기 힘드시면 한 손만 잘하고 계신가요. 어머 너무 잘하셨네. 늘 강사하셔도 되시겠어요. 셋. 자 이제 올라오셔서 앞으로도 스트레칭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자 해먹 뒤쪽으로 상체 늘어뜨리면서 발끝 한번 안아주고 둘. 그렇죠. 둘.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파우치처럼 해먹 안으로 들어가 보실 건데요. 자 오른발끝에 발가락이 살짝 보이셔야 돼요. 발가락 살짝 보일 수 있게 꺼내서 해먹 뒤에 말려있는 끝과 끝자락을 찾아볼 거예요. 잠시만요. 발가락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 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한번 끝과 끝 찾아볼게요. 완전 나와야 돼요? 네.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오른쪽 해먹의 끝자락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왼쪽 뒤에 있는 끝자락을 찾아서 펴차요. 그리고 오른무릎을 지탱하면서 왼쪽 엉덩이를 들썩 왼쪽 해먹으로 엉덩이에 집어넣어봐요. 그렇죠. 자 오른무릎을 천장 향해 세우면서 다리를 앞으로 뻥 차요. 이쁘게 들어가지고 보금자리를 찾아서 은사 씨는 다리가 길어서 다리가 잘 안 펴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보금자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편해요. 지금 이쁘게 안 펴서 원래는 두 다리를 뻗어주고 여기가 말려서 펴지지가 않아요. 잘 안 펴지죠. 그래서 발가락이 살짝 보이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발이 완전히 다 들어가 있었더니 펴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방법 동작은 거의 맞으셨어요. 자 이거는 마무리 동작보다 시도한 거에 의미를 두고 다음 동작 넘어가 볼게요. 어깨를 뒤로 꺼내서 양쪽 해먹을 잡고요. 엉덩이 들썩이면서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볼 거예요. 엉덩이 들썩이면서 얘도 발이 그럼 나와야 되는 거죠? 발끝 살짝 나오게 나오게 해서 그리고 무릎을 바닥 향해 그렇죠. 엉덩이 들썩이면서 균형 좀 잡아줄게요. 둘 지금이야. 지금 빼야 돼. 그렇죠. 지금 빼야 돼. 지금 빼야 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도와드릴 일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너무 혼자서 잘해주셨어요. 자 이거는 다빈치 자세랑 좀 비슷하죠. 여기서도 팅커배 동작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팔꿈치를 앞으로 꺼내서 손바닥 하늘을 향하는 리버스 그립을 만들어요. 왼팔꿈치도 앞으로 꺼내서 리버스 그립 자 팔꿈치는 뒤로 모아주시고 등어리 뒤로 훅을 하면서 겨드랑이 활짝 열어보실게요. 둘 그렇죠. 둘 팔 힘이 좀 길러지신 것 같아요. 셋 굉장히 힘드네요. 이것도 잘 버티셨고요. 이제 올라오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쑥쑥 넣어주실게요. 그리고 팔꿈치 뒤로 꺼내서 편안하게 앉아주는 자세 둘 오른 다리에 엣지가 들어갔어요. 오른 다리 접히고 왼 다리 살짝 틀렸네요. 해먹어 아직 친해지는 과정 중이니까요. 이제 천천히 내려오실 때 엉덩이 바닥으로 낮추시고요. 발목 바깥쪽으로 락을 걸어요. 그리고 상체 늘어뜨릴게요. 오른 발끝 그렇죠. 그 모양도 괜찮아요. 여기서 은혜씨와 저의 차이점을 아실 수 있겠죠? 보시는 분들 자 이제 허벅지 앞에 있는 해먹 두 손으로 잡고 발끝을 바깥쪽으로 열어서 스르르 돌아와 앉아주시면 돼요. 네 오른발끝 빼고는 거의 다 맞으셨어요. 할 만하셨나요? 네 지난번 수업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잘 따라갔던 것 같은데 스스로의 만족감에 불과한가요? 저 지난번이랑 난이도가 비슷했어요. 서커스 동작은 그래도 이제 점점 하시면서 요령을 익히시고 계신 것 같아요. 파우치와 조금 더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둘기 동작의 다양한 변형 자세 파우치 랩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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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